실물 경기 위축 영향으로 일자리 증가세가 넉 달째 둔화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0만 7천 명 늘었습니다. 취업자 증가는 지난 5월 93만여 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. 제조업 취업자가 22만 7천 명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고, 코로나19 거리 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숙박, 음식업 취업자도 9만 4천 명 늘었습니다. 반면 도소매업과 금융, 보험업 취업자는 각각 2만 4천 명씩 감소했습니다.